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이거 좀 꿀통인데 이 영상 많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클릭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 주시는 분들에게 그냥 저만의 그런 생각을 공유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유 드릴게요 영상 보기 전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은요 여러분들 본인 판단하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포멀을 유발시키지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잘 되면 여러분 탓 못해도 여러분 탓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으로 하시길 바라요 자 GK 링크 관련돼서 제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GK 링크 이거 NFT를 완성을 했거든요 GK 링크 GK 노바라고 검색해보면 제가 오늘 NFT를 완성을 했어요 파츠 4개를 완성을 해서 요거를 했습니다 4개를 완성하면 요게 된다 이렇게 된다 가격이 지금 8.6달러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GK 링크의 토큰 가격이 1개당 3.34달러 2.43달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상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게 진짜가 될지 상장을 이것보다 덜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웨일즈 마켓에서는 대부분의 그런 기대값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이것보다 더 잘 갈 때가 많습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요 4개를 합성을 해서 요 NFT를 만들었거든요 그 NFT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거의 하나당 3만달러 한 4천만원 정도 4,200만원 정도는 된다 뭐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보시면은 벌써 바닷가가 0.83달러입니다 아 일단 보시면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꽤나 맞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들이 많은데요 제가 보니까 현재 웨일즈 마켓에서 3.34달러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NFT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 따르면은 노바 이 NFT 완성된 NFT를 만들면은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 업그레이드가 요겁니다 이 업그레이드 하면은 이 네 가지의 택이 있다고 합니다 GLK 굿즈, NFT 화이트리스트, GK 링크 현장 이벤트 액세스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4년 3월 뭐 지금 노바 포인트를 얻으려면은 승인된 노바에 입금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렸고 4월에 이제 청구가 됩니다 어 이거를 분열한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어 지금 948개가 서플라이 됐습니다 공급이 된 거죠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토큰의 양이 지금 요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나누기 어 나누기 아까 공급량이 뭐였습니까 어 948이죠 948은 요거 곱하기 3.3 아 이사를 할게요 똑같으니까 34,000달러 상당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지금 싸게 팔리는데 어 조금 신기합니다 저는 가격이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고 보니까 어 GK 링크 가격은 조금 3.4가 고평가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런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자 그래서 어 말씀을 드리면 0.25를 예치하면 여러분들 어 NFT 기본 거를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 이 4가지의 NFT가 있으면은 합성이 됩니다 지금 가격대가 이 두 개만 합쳐봐도 지금 상당합니다 어 0.78 달러 0.78 이더리움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건 어디서 얻느냐 여러분들께서 친구를 추천을 하셔가지고 그 친구 추천하는 만큼 세명을 할 때마다 요거를 깔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어렵다고 하시면은 추후에 뭐 요런 데 가서 NFT를 구매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 보시면 서플라이가 4개네요 4개밖에 없다는 건가 어 그래서 리스티드 3개 지금 보시면은 계속 누가 사드리네요 어 지금 계속 누가 사드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누가 보시면은 얘를 계속 사드리고 있습니다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어 궁금하시다면은 제가 이거 아래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서플라이 공급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세명 초대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한번 입금할 때마다 0.25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음 요거는 좀 비싸질 것 같아요 요런 것들이 리스트 3개 뭐 얘도 보시면은 얘가 뭐 얼마에 지금 리스트가 되어 있는지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링크는 다 달아 드릴게요 요거 링크 달아 드릴게요 완성된 NFT는 지금 0.83 달러입니다 어 이거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형성된 거 보면은 제 생각에는 어 요게 요지 웨일즈마켓에 있는 이 가격이 고평가 되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단은 맞돌이인 거 맞습니다 어 오케이 엑스 그 다음에 크리프토피디아 어 쨍쨍한 곳들이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가긴 갈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요 부분 참고해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중이었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열중이었습니다 아멘